하나 둘 셋 팔 빠지겠다 우야 야 개구리다 개구리 개구리 누가 잡을래? 개구리 첫 개구리 개굴 아빠 나 줘 아빠 들고 갈래 들고 갈래? 가 형한테 줘 형한테 줘 형아 한번 줘 봐봐 형 좀 봐봐 아니 안돼 왜 안돼 그럼 개구이가 여기 점프해 어 어디 갔어 안돼 안돼 어 어 어 어 안돼 아 아 잡았다 잡았다 어 잡았다 큰일 났다 잡았다 개구이 죽을 것 같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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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빠 잡아 후야 미니리라고 빨리 잡아 밥을 개구이 enda 개구리 개구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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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玩 이 길이 쪽이 injured 아니 참치하면 어떡해 아이고 살려주게 살려주 살려주든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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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다 삼겹 little 민준이 줘 민준이 줘 민준이 줘 민준이 줘 또 노친분 말해 형이 잡아줄게 응 아니 왜 손을 잡아줘 지금 엄마가 찾고 있다 엄마가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주 소중하게 아껴야 해 청개구리 탄생 청개구리 탄생 그래 야 청개구리 여기다 놔 여기 여기 일어 어휴 어휴 어떻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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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좀 할까? 일로 와봐 어우 남자다는데 오늘 오늘 토프 한 만큼 많이 보여주네 아빠한테 해봐 멋있게 해봐 이야 남자다 이야 남자다 상남자네 나도 해볼래 화났다 화났다 나만 separ 화났다 상남자 상남자네 네 아름다 화났다 BEN 바비 가르쳐줘야 음 맛있어 자주 맛있다 그래 이누야 봐봐 아빠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놨거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거 하나 맛보세요 이렇게 하고 맛있으면 사라 그러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떡밥에 사람이 왔으면 이제 이거 좀 맛 좀 드셔보세요 이제 먹었는데 맛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이거 이거 드릴게요 해서 하는 거야 민유라 골라라 잡아 막 잡아 골라라 잡아 막 잡아 뭔지 모르겠어 가르쳐줘봐 아빠가 지금 이것만 하는 거야 골라라 잡아 막 잡아 자유를 잡아 막 잡아 그렇지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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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라 했어? 떠리해 아빠 떠리 떠리해요 떠리 해봐 떠리해요 떠리해 손에 주면서 같이 말 웃고 떠리요 떠리임 떠리요 떠리 세골을 이렇게 들어서 떠리 떠리임 떠리가 뭐예요? 어? 떠리가 뭐예요? 뭐라 그래야 되지? 남은 거 다 파는 거야 남은 거를 싼 값에 다 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만 원에 열 갠데 열 다섯 개 준다 그러는 거야 알았지? 자두를 너무 많이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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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다 했어? 민유리 해보라 그래 그런 거 안 알지 잠깐 나 밖에서 놀다 와야겠다 공부 빨리 해야지 민유리 못 팔 것 같은데 저 개구이 다 있는지 보려고요 빨리 나와 이렇게 뛰어다 바다에서는 이렇게 뛰어 어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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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금은 더 줘 맛있어 민유야 팔아야지 네가 다 먹으면 어떡해 아니 딱 한 개부터 한 개만 아니 팔아야 되는데 딱 한 개만 팔아야지 이렇게 먹여주고 팔아야 되는데 돈을 가르쳐줘야지 봐봐 봐봐 봐봐